오늘의 동화, 천수대사와 구렁이 옛날 옛날 가장구리라는 마을에는 천석군이라고 불리는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많은 재산뿐 아니라 늦음하게는 인물이 특출나게 잘생긴 옥동자까지 얻었기 때문에 세상이 모두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천석군의 내외가 잠이 소록소록 들어있는 어린 아들을 내려다보고 앉아있으려니 대문간에서 목탁 도드리는 소리와 함께 연불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 중이 시주를 하러 와서 저렇게 떠들어대고 있나 우리 아기가 모처럼 달게 잠을 자고 있는 잠인데 그러면서 부인이 쌀 한보시기를 떠가지고 나가보니까 그 전에도 몇 번이나 본 적이 있었던 보광사의 천수대사였습니다. 천수대사는 도의 통달에 있는 이름 높은 스님이라는 걸 부인도 잘 알고는 있었지만 목탁 소리 때문에 아기가 잠을 깨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앞서서 부인은 바랑 안에다 쌀을 부어주면서 툭 쏘듯이 말을 내뱉어 버렸습니다. 우리 아기가 잠을 깨면 큰일이니까 연불은 필요 없고 어서 떠나주세요. 그러자 대사는 목탁 소리를 멈추지 않으면서 점잖게 부인을 보고 말했습니다. 부인, 연불은 나조차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불행 속에 빠져있는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해드리는 부처님의 보살핌입니다. 듣자 듣자 하니까 이 양반이 기분 나쁜 소리만 가려가면서 하네 그려오. 우리가 왜 불행 속에 빠져있단 말이오. 논이 없소, 밭이 없소, 돈이 없소, 자식이 없소. 시주를 하러 왔으면 주는 쌀이나 받아가면 됐지. 무슨 그런 불길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거요. 우리 아이가 잠을 깨면 안 될 테니 어서 바비 내 집을 떠나주시오. 실은 부인 댁 저 아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지금 한 내 말을 예사로 들으신다면 온 집안에 큰 화가 미치게 될 테니 부인은 알아서 하시오. 답답한 중생도 있는 것이로고. 나무관샘보살. 애지중지하고 있는 아기 때문에 집안에 큰 화가 생기게 된다니 부인도 화만 내고 있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3대 독자로 얻은 귀한 아기의 일인 만큼 부인은 금시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없었지요. 대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화를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으니 어서 일러주십시오. 술을 쉰말찜 준비해놓고서 동네 사람들을 정해 큰 잔치를 벌이도록 하십시오. 큰 잔치를 벌이라고요? 언제부터 말씀입니까? 언제부터가 멉니까? 화가 이미 코앞에까지 닿아 있는데 지금부터 한다 해도 오히려 늦은 셈이니 빨리빨리 해서 오늘 밤까지는 하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꼭 잊어선 안 될 일은 오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숱한 광주리식을 가져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마당에다 쌓아 불을 지펴놓고는 그 가에 둘러앉아서 풍악을 울리며 놀아야 하는 것이요. 말을 마치자마자 천수대사는 어느 사이에 사라졌는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천석군의 부인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금덩어리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자식에 관한 일이니 예사로 흘려들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돌을 통해 산부처라는 별명까지 붙어있는 천수대사의 말이고 보면 더더욱 귀담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지요. 여보, 마른 하늘에 벼락을 쳐도 분수가 있는 일이지 우리 집같이 이런 평화스러운 집안에 화가 들어있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새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천석군 영감도 두 눈을 등잔만큼 크게 뜨고서 놀랐지만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하인들을 모조리 불러 모아 빨리 술잔치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워낙 큰 부자였기 때문에 금방 술을 거르고 소를 잡고 떡을 찌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쯤 되니까 소문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숱한 광주리식을 들고서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당 가운데는 숯더미가 노저까리만큼 쌓여졌는데 거기다 불을 붙여놓고는 사람들은 술을 마셔가며 북과 꽹과리를 치고 피리를 불면서 음악을 연주해댔습니다. 그만큼 신나게 두들겨 대는 풍악이라면 제 아무리 끈질긴 마귀놈이라도 안 쫓겨가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 그런데 음악 소리를 듣고서 좋아할 줄만 알았던 어린아이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울던 울음을 도무지 그치질 않았습니다. 안고 흔들어도 그치지 않고 업고 얼러도 그대로 악을 쓰듯 더욱 크게 울어대기만 했습니다. 이상하구나. 그전 같으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보고 더 좋아했는데 오늘따라 풍악소리 나는 것조차 듣길 싫어하니 무슨 까닭일까. 달래고 달래도 그냥 울어대기만 하고 있으니까 천석군 영감도 짜증을 냈습니다. 전해 없이 우리 아들놈이 이렇게 울기만 하니 우리가 괜히 그 천수대사인가 뭔가 하는 그 보광사 중놈한테 속은 게 아니냐. 그래 밤에 숯불을 피워놓고 풍악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막 그 소리를 하고 있는 참인데 낮에 왔던 그 천수대사가 조그마한 관 하나를 겨드랑이에 끼고서 대문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갑자기 풍악소리가 뚝 끊어지면서 온 사람들의 시선이 그 천수대사 쪽으로 모여졌지요. 아들을 안고 있던 부인은 그 아들을 영감님에게 맡겨놓고는 급히 천수대사가 서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사님 이제 오십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가 도무지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있는데 무슨 까닭이지요. 그리고 이 관은 무엇에 쓰시려고 가져온 겁니까. 저 아이를 이리로 안고 오시오. 안고 있던 관을 땅에 내려놓은 뒤 뚜껑을 열어 젖히더니만 부인을 보고 재촉했습니다. 빨리 저 아이를 안고 오라 하지 않았소. 일각이라도 늦으면 늦는 만큼 당신 내 집에 화가 클 테니 어서 이리 데리고 오란 말이오. 굵은 목소리로 꾸짖듯한 천수대사는 영감의 팔에 안겨있는 아이를 뺏기가 무섭게 관에다 넣어 뚜껑을 닫고는 그 관을 번쩍 들어 활활 타고 있는 숯불 속에다 던져넣었습니다. 그러는 동작이 너무 빨라서 사람들이 놀라고 어쩌고 할 사이도 없을 지경이었지요. 마찬가지로 천석군 내외도 아들의 관에 불이 붙고 있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발을 동동 구르며 가슴을 치며 소리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아이를 불 속에다 집어넣다니 저 미친놈의 중놈을 잡아 묶어라. 이 사람들아 왜 저 중놈을 잡아 묶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냐. 저 저놈을 어서 밧줄로 꽁꽁 묶으라고. 그래도 사람들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서 멍하니 정신을 놓은 채 구경만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서 툭 하는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불에 타고 있던 관 뚜껑이 저절로 벗겨지면서 안에서 아이만한 구렁이 한 마리가 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저게 뭐람? 저게 아이가 아니고 구렁이잖아? 틀림없이 아이가 아닌 구렁이인 것을 알자 그렇게 펄펄 뛰고만 있던 천석군 내외도 입을 크게 벌리고서 벌벌벌 떨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천소대사가 작대기로 그 구렁이가 담겨있는 관을 끌어내리자 그제서야 천석군의 부인이 천소대사에게 매달리면서 말했습니다. 대사님, 우리 아들은 어딜 가고 저런 흉한 짐승이 들어있단 말입니까? 당신의 아들이 어디에 있단 말이오? 지금까지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던 아이가 바로 저 못된 짐승이었단 말이오. 그 소리를 듣고서야 넋이 빠진 듯 구경만 하고 서있던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별 희한한 일도 다 있군요. 저놈을 늦게라도 불에 태워 죽였기에 다행이지 만일에 더 장성하도록 내버려두었다면 어찌 될 뻔했겠소? 처음 천소대사를 잡아 죽이겠다고 미친 듯이 날뛰던 천석군 영감도 그제서야 울상이 되어 천소대사를 붙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대사님, 제가 불찰한 탓으로 대사님에게 신뢰되는 짓을 했구려. 그런데 저 구렁이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걸 그대로 두고 있었더라면 우리 온 집안이 망할 뻔했겠지요? 당신 내 집만이면 그대로 좋게요. 조금만 더 두었더라면 이 동네 전체가 다 망해버릴 뻔했던 게지요. 그런데 대사님, 우리가 크게 인심을 잃은 일도 없었는데 어째서 저런 흉한 짐승이 제 집 자식으로 태어났을까요? 혹시 부인께서 아기를 가지셨을 때 구렁이를 죽이신 일은 없었던가요? 그 말을 듣더니 부인이 대사 앞으로 불쑥 나섰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지요. 언젠가 산에 갔다가 풀섭에서 큰 구렁이 한 마리를 만났기로 겁이 나서 들고 있던 낫으로 그 구렁이를 찍어 죽였는데 낫 끝이 뚝 부러지더군요. 그럼 그 낫을 가져와 보시오. 천소대사가 구렁이 뱃속에서 꺼낸 낫 끝 부분과 낫을 맞춰보니까 조금도 빈틈이 없이 꼭 들어맞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저런 신통한 일이 사람들이 저마다 탄성을 바라고 있는데 벼랑간 먹구름이 몰려들고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더니 천둥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원망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 못된 원수놈아, 네가 왜 내 일을 방해하느냐 나는 내 놈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을 터이다. 그러면서 구렁이가 하늘에서 독을 뿜어내리는데 온 집안이 하얀 안개로 쌓였습니다. 그러자 천소대사는 크게 기침을 한 번 하고 나서 목탁을 치면서 연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요사한 요괴놈아, 지금이라도 네가 착한 마음으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으려니와 끝까지 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걸 면치 못하리라. 구렁이도 그때서야 마음을 고쳐먹었는지 잠시 뒤엔 하늘이 잠잠해지고 그 뒷날에도 천석군 집과 마을에는 아무 탈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버드나무 이야기 옛날 경상도 안동 땅에 한 형제가 의족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형이 병으로 죽게 되자 동생은 형의 아들을 대신해서 기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에게도 조카보다 나이가 한 살 아래인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까 두 소년은 사촌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촌형의 이름은 만복 사촌 동생의 이름은 만수였습니다. 두 형제는 친형제같이 의족해 지내면서 날마다 서당에 가 공부를 했습니다. 장차 커서 다같이 과거급제를 하여 집안을 빛내보려는 것이었지요. 그들이 웬만큼 장성하자 각 처에서 사위를 삼으려고 중매가 들어왔는데 청혼은 언제나 동생인 만수에게 먼저 들어왔습니다. 형인 만복이보다는 동생인 만수가 인물이 잘났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만수의 아버지는 입맛을 쩝쩝 다셨습니다. 순서로 보아서는 형인 만복이가 먼저 장가를 가야 하는 건데 그러다가 만수 아버지는 만수를 보고 말했지요. 그렇지만 장가는 어느 때 가도 가야 할 형편이니 만수 내가 먼저 가도록 해라. 그러나 만복이와 사이좋게 지내는 만수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형을 두고서 아우가 먼저 장가를 가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의 과거나 보러 가겠으니 형님부터 먼저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형인 만복이가 그 말을 그대로 들을 까닭이 없었습니다. 너는 내 걱정할 필요 없어. 너는 형을 두고서 아우가 먼저 장가 가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자식으로서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더 도리에 어긋나는 일인 거야. 나는 과거에 급제를 하고 난 다음에 장가를 가도 늦지 않으니 부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거라. 아버지는 그동안의 혼처를 정해두었습니다. 충청도 천안에 살고 있는 백진사라는 사람의 딸이 좋다고 중매가 들어왔을 때 서로 사돈이 되기로 약속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었던 만수는 장가를 가기로 결심했는데 만수부자가 천안으로 떠나는 날 만복은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작은 아버님, 저도 천안까지 동행했다가 그 길로 서울에 가서 과거를 보고 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을 대로 하려모나. 그래서 세 사람이 길을 같이 떠나 며칠 만에 천안에 도착해서는 어느 큰 객주집에 들게 되었는데 무슨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몹시 소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만수 아버지가 객주집 주인을 보고 물었어요. 주인장, 무슨 일로 사람들이 저렇게 웅성거리고 있는 겁니까? 새해 임지로 부임해 가는 전라감사가 도중에 날이 저물어 쉬어가느라고 조금은 소란해지고 있습니다. 네? 전라감사가요? 전라감사라면 지금으로 치면 전라도 도지사 그때의 관찰부는 지금의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인 전주에 있었습니다. 의족해 지내던 두 형제는 천안에까지 와서도 여전했습니다. 잠시라도 떨어져 있는 게 섭섭해서 두 형제는 그날 밤 객주집에 들러서도 한 방에 자면서 밤이 오래도록 이야기를 주고받았지요. 날만 새면 만수는 읍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로 들어가 홀례식을 올려야 했고 만복은 혼자서 서울로 향해 과거를 보러 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같이 나란히 자고 있던 만수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그러다가 자기의 머리맡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형님 용서하셔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우가 형보다 먼저 장가를 가는 것은 일륜에 벗어나는 일이니 형님이 먼저 장가를 가주십시오. 저는 형님을 대신해서 이 길로 서울로 가 과거를 보고 오겠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당황해서 밖으로 뛰어나가 봐도 만수의 행적을 알 길이 없었으므로 만복은 삼촌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아부님 큰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갑자기 큰일이 생기더니 만복이가 편지를 보여드리자 삼촌은 가슴을 치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망을 한 만수 아버지는 서운한 듯한 표정을 하고 밖으로 휙 나가버리고 말았지요. 혼자 남아있던 만복은 마침 그날로 떠날 줄 알았던 전라감사 일행이 전라감사 아들의 병 때문에 대략 설명해주고 나서 부탁을 해봤습니다. 사정이 하도 딱하여 한 번 부탁을 드려보는 건데 저의 후행을 서주셨으면 해서 그러는 겁니다. 후행이란 장가갈 때 신랑을 따라 색시집에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복의 청을 듣고 난 감사 아들은 껄껄껄 웃었습니다. 거 재미있는 일이구려 나도 장난치는 일은 약간의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한 번 해볼 만한 일이요. 이렇게 해서 그날 박진사 댁으로 가 홀레식을 모사이 마친 두 사람은 밤이 오래도록 술을 마시며 놀았는데 만복은 자기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 일부러 감사 아들에게 술을 많이 권했습니다. 얼마쯤 지나니까 감사 아들이 술에 고라 떨어져서 그 자리에 넘어져 잠으로 만복은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 방 안에서 신랑이 지금 취해 자고 있으니 빨리 신방으로 모시도록 해라.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하인들로서는 어느 사람이 신랑이고 어느 사람이 후행이라는 걸 알까달게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대답을 하고서 가짜 신랑인 감사 아들을 들쳐 업고서 신방으로 들여 놓아주었지요. 신부 역시 그랬습니다. 처음 보는 신랑이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진짜 신랑이고 어느 사람이 가짜 신랑인지를 분별해 볼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놀란 것은 신부가 아닌 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날이 환하게 새고 나서야 눈을 떴더니 어떤 신부한 사람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양쪽 볼에 연지를 찍고 머리에 족돌이를 쓰고 앉아 있는 여자는 틀림없는 신부였습니다. 내가 어제 만보기의 청을 받고 장난으로 후행을 서주었던 것 뿐인데 내가 어째서 이 신방에서 자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진짜 장가를 든 만보기란 사나이는 어딜 갔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감사의 아들이 신방으로 엎여 들어가는 것을 본 만보기는 그 길로 객주집에 돌아와서 모르는 척하고 잤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감사의 방으로 갔지요. 실은 모두가 술의 죄인가 합니다. 술이 취한 탓으로 해서 아드님 되는 분이 분간 없이 신방으로 엎여가게 되었고 술이 취한 탓으로 해서 저도 분간 없이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왔는지 이 객주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전라감사는 예상하고 있었던 것하고는 반대로 너그러웠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고만 걸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나 그것도 하늘이 정해준 연분의 소치였는지 모르니 그 처녀를 내 며느리로 삼는 수밖에 무슨 엄벌이 내려질지 겁을 내고 있었던 만보기는 이제는 살았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뿐일까요? 젊은 놈이 무척 마음에 든다 싶었던 전라감사는 만복을 사위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알 수가 없는 거야. 내 자식놈이 그 집에 장가갈 줄을 어떻게 알았으며 또 너를 내 사위로 정하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아무튼 사람의 근본을 더 충실히 해 우애 있게 잘만 살면 그만 아니겠느냐. 삼촌을 상객으로 모시고서 만복은 전라감사가 부임해가 있는 전주에 가서 홀례식을 올렸습니다. 새로 부임해 온 감사의 집에 또 사위를 보는 홀례식의 경사가 있다 해서 축하객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온 고울이 들썩할 지경이었어요. 새로 부임해 온 감사님의 품골도 대단하지만 새로 얻은 사위님의 얼굴이 준수하게 생겼다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쁜 일이 겹쳐진 것은 서울로 올라간 만수가 과거에 장원급제를 했을 뿐 아니라 그 만수의 재주와 얼굴을 탐내었던 시험관이 만수를 또한 사위로 삼은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이 잘 되려면 다 그렇게 고루 되어주는 건지 모를 일이에요. 그 뒷날 만복과 만수와 감사될 세 사람이 천안에 같이 모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천안은 세 사람의 연분을 맺어준 곳이며 그것을 기념하여 버드나무를 각각 한 그루씩 심는 게 좋겠다 은혼을 한 뒤 만수는 서울로 가는 길목과 경상도로 가는 길목에 감사의 아들은 전라도로 가는 길목에 각각 버드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은 잘 자라 오늘처럼 무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동화 까마귀와 접동새 옛날 옛날에 어느 고을을 다스리고 있었던 원님 한 사람은 아들 일곱과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부간의 금슬이 좋았는데 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원님은 어린 자식들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다시 후처를 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방으로 놓아 어진 여자를 구하던 끝에 한 여자를 후처로 맞아들였는데 어질기는커녕 악독하기가 이를 데 없는 악녀였어요. 후처는 원님의 아내가 되자마자 자식들을 모조리 죽일 국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던 끝에 하루는 점쟁이 하나를 몰래 불러와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 뒤 자기는 병이 났다는 핑계로 자리에 들어 누워 버렸어요. 돈으로 점쟁이를 매수해놓고서 은밀히 수작을 부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죽겠네 원님이 기별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부인 갑자기 병이 났다니 어디가 아픈 거요? 한번 점을 쳐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점을 치면 어디 사는 점쟁이가 잘 맞출까? 저도 말만 들어봤지만 저 산빛에 사는 우물집 점쟁이란 여자가 귀신같이 점을 잘 친다 하더군요. 그렇지만 귀하신 어른이 어떻게 거기까지 치니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같이 복 없는 여자는 죽어도 상관없으니 당신은 부디 옥체나 소중히 보전해서 오래오래 편안히 사십시오. 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사랑하는 당신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때 귀하신 몸이 어디 있단 말이오? 내가 이 길로 그 점쟁이를 찾아가 속이 시원하도록 점을 쳐가지고 올 테니 그동안만 마음을 참고 누워 있으시오. 그러고 나서 산밑에 사는 우물집 점쟁이란 여자를 찾아가 점을 쳐달라고 청했더니 점쟁이 여자는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었습니다. 사또께서 이 미천한 소인의 집을 찾아주시니 그 영광은 잃을 때가 없지만 부인께서는 소생할 가망이 없소이다. 소생할 가망이 없다니 천금이 들어도 상관없고 만금이 들어도 상관없으니 부디 아내만 살려내주도록 하오. 살려드릴 생각이야 천번만 번도 더 있지만 마님은 일곱 인간의 동티 때문에 그런 건데 소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걸요. 동티라면 귀신을 잘못 건드려서 화를 입었다. 그 말 아닌가? 설령 그렇더라도 귀신에게 비는 일 외에 무슨 약이든지 약이 있지 않겠는가? 사토께서 마님을 꼭 살리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 뿐인 약이 있긴 있지요. 그 약이 아니고는 옛날에 진시황이 먹자고 했던 삼신산의 불로초가 있다손 치더라도 낫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럼 그 한 가지 약이라는 게 뭐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구했었을 테니 빨리 일러주시오. 그건 사토의 일곱 아들의 간을 대어서 먹이는 것이오. 원님은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무리 부인이 사랑스럽고 소중하기로서니 자기의 핏줄을 타고난 자식들을 참아 죽일 수가 있는 일이냐 해서였지요. 원님은 밤늦게야 돌아와서 부인과 자면서 점친 이야기를 하는데 옆방에서 자고 있던 막내 아들이 그의 소리를 엿듣고서 형들을 깨워 일으켰습니다. 형님들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고 말겠으니 빨리 도망을 치도록 합시다. 그러나 형들은 동생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잠결에 잘못 들은 게지 그럴 리가 있는 일이냐 아무리 계모의 병을 낫게 하는데 그 약밖에 없다 치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간을 내어먹는단 말이냐 형님들 내가 왜 잘못 들었다는 거요? 그래도 내 말이 못 믿었거든 지금이라도 귀를 기울여 가만히 들어보셔요. 남은 여섯 형들이 숨소리를 죽이고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과연 동생의 말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동안에 어떻게나 마음이 많이 변했던지 계모가 주장하는 말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형님들 그래도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여러마다 할 것도 없이 죽기 전에 빨리 도망치도록 합시다. 그렇게 재촉을 하는데도 큰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된 도리에 그럴 수가 없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자식이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할 뿐이다. 빨리 간을 먹여 병을 낫게 해달라고 보채는 부인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원님은 부원관원인 어전을 불러 귀엔말을 했습니다. 일곱 형제에게 사냥을 하자고 산으로 깨어가서 죽인 뒤에 간을 꺼내오라는 부탁이었어요. 아전은 상관인 원님의 명령을 어기지 못해 일곱 형제를 사냥하러 가자고 속여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아전도 인간인데 어떻게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 어린 것들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차마 어쩌하지 못해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어떤 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옳거니 마침 좋은 수가 생겼구나. 아전은 활로 쏘아 그 곰을 잡은 뒤 일곱 형제에게 멀리 도망을 가서 살라고 일렀습니다. 그러고는 죽은 곰의 간을 꺼내 일곱 토막으로 썰어 종이에 싸가지고는 동원으로 돌아왔지요. 내 시킨 대로 했느냐? 예, 이게 일곱 형제의 간입니다. 죽은 시체는 모두 땅속에 깊이 묻어뒀으니 아무도 모를 겁니다. 수고했다. 일곱 봉지의 간을 받아 부인에게 전해줬더니 부인은 좋아라고 받았다가 아무도 안 보는 새의 땅속에 파묻어버렸어요. 그랬다가 다음날 원님을 만나서는 전혀 딴 사람같이 헤헤에 웃었습니다. 세상에는 과연 영악이라는 게 있군요. 그 약을 먹고 났더니 거짓말같이 싹 낫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론 죽은 자식들 생각을 하니 미안한 생각이 드는구려. 자식이란 낳으면 되는 건데 죽은 자식들을 생각하면 뭘 하는가요? 지난 일은 잊고 지내는 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야 그렇겠지. 남은 딸 자식 그거 하나나 잘 기른다면 죽어 저승애가 있는 일곱 형제놈들도 과히 원망은 않을 거야. 그러나 어리석게도 딸 자식을 잘 기른다는 것이 무얼 말하는 것인가요? 계모는 남편이 안 보는 새에 가증구박을 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계모는 종들에게도 쌀밥을 먹이면서 딸에게만 좁쌀밥을 먹였어요. 종일 고된 일을 시키는 것도 부족해서 밤에 잔의 나이를 깨워서 잔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겨울에는 얇은 삼베옷을 입히고 여름에는 솜을 두둑하게 넣은 겨울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것만으로는 미움이 풀리질 않아서 계모는 끝내 딸 나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은 딸 나이는 그 넋이 접동새가 되어서 슬픈 목청으로 울면서 이리저리로 돌아다니는데 그동안 서울로 올라가서 열심히 공부를 한 끝에 과거를 보아 벼슬을 하게 된 일곱 형제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이 가까워지자 벼랑간 낯선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큰형의 사모 위에 앉아 울었습니다. 접동새는 오라버니들의 사모 위에 번갈아 올라앉으면서 쉬지 않고 울었어요. 이건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는 거구나. 일곱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원님과 계모는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우리 여동생은 어디 가고 없소. 틀림없이 우리 여동생을 어머니가 죽이셨지요. 계모가 벌벌 떨기만 하고 입을 떼지 못하고 있자 막내 아들이 주먹으로 땅을 치면서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우리 일곱 형제를 죽이려고 꾀병으로 간을 내먹겠다 하더니 결국은 어린 여동생까지 죽이고 말았군요. 우리 일곱 형제가 계모를 죽이더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큰 형이 막내 동생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계모가 한 짓을 보아서는 손톱만큼도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참자. 그러고 있는 새에 계모가 없어졌으므로 집안을 뒤잡았더니 광 속에서 흰 곰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광 속에 숨어있던 죄 많은 계모가 곰으로 변해버리고 만 거예요. 아니 저놈의 곰은? 형님들 우리의 원수이니 저놈의 곰을 죽입시다. 여섯 형들이 막낼 새도 없이 막내 동생이 활로 쏘아 곰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곰의 시체 속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접동새는 까마귀를 피해 낮에는 안 오고 지금도 까마귀가 잠을 자는 밤에만 나와서 접동접동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모진 음성으로 울면서 하늘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악독한 계모의 넋은 까마귀가 되고 억울하게 죽은 여동생의 넋은 접동새가 되어 애처롭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접동새를 쪼아 죽이려고 무섭게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접동새가 된 딸아이가 일곱 오라버니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사모 위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정을 고자질했다는 원안에서였습니다. 오늘의 동화 꽃섬 이야기 함경남도에 가면 인물 잘난 사람이 많이 난다고 해서 꽃섬이라고 불리는 섬이 있습니다. 신선나라에 간 듯 저만큼 아름다운 섬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마다 섬의 아름다움을 찬탄하는 말들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태초의 천지를 창조한 옥황상재 자신까지도 탐복을 하는 아름다운 섬이었지요. 내가 만든 작품 중에서도 걸작이지 옥황상재의 따님인 선녀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지구촌을 내려다보면서 감탄하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선녀는 한나란 씨도 꽃섬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아버지 저에게 딱 하나 소원이 있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오시고 음식이고 침대고 배물이고 좋은 것만 골라서 너를 위해 안 해준 것이 없는데 대체 무슨 소원이 남아있단 말이냐. 저 땅나라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꽃섬 구경을 한 번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어요. 아니 얘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다른 소원은 다 들어주어도 그 척만은 들어줄 수가 없다. 첫째는 너무 멀어서도 갈 수가 없는 곳이란 말이다. 그래서 선녀는 항상 수심 속에서 나를 보내다가 어느 날 아버지인 옥황상재가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주무시는 지금 내가 아버지 몰래 저 땅나라로 내려가 봐야지. 선녀는 급히 마구간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여덟 마리의 백마가 끈은 마차를 타고서 급기야는 꽃섬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동그랗게 솟아있는 꽃섬은 꼭 장난감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예뻤습니다. 선녀는 꽃섬으로 내려온 일이 정말로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봄철이라 온갖 꽃들이 만발해 있고 여러 종류의 물새들이 울고 있는 것도 즐거웠지만 유리알같이 맑은 바닷물은 한층 더 선녀의 마음을 깨웠습니다. 그래 이렇게 맑은 물을 보고서 내가 가만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 선녀는 옷을 벗고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욕실에서만 목욕을 해오던 선녀는 더할 수 없이 기분이 좋았어요. 마침 이때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젊은 사나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이 바다를 지키고 있는 용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용왕의 아들은 지금까지 용궁에 있는 시녀들은 많이 보아왔지만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보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가까이 가서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었지만 목욕을 하고 있는 낯선 여자 앞에 바로 나설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망설이며 애만 태우다 집으로 돌아와 버린 용왕의 아들은 잠을 자면서도 생각은 온통 그 선녀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고민고민하던 용왕의 아들은 아무래도 아버지께 상의를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정하고서 다음날 아버지인 용왕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바마마 아들아 무슨 일이냐 벼랑간 당돌한 정이 옵니다만 저도 이젠 결혼을 해야 할까 합니다. 결혼을 해야겠다고 그래 바둔 색시감이라도 있는 것이냐 저도 이 바다를 다스리고 있는 용왕국의 자손인데 결혼을 한다 해도 보통 농사 짓고 고기 잡고 하는 백성의 딸하고는 결혼을 할 수가 없겠지요. 물론이지 왕실은 왕실끼리 맺고 백성은 백성끼리 맺는 거니까 함부로 신부를 구할 수는 없는 일이지. 그래서 저는 마음에 정한 바가 있사옵니다. 옥황상제님의 따님하고 짝이 됐으면 합니다. 용왕은 두 눈을 크게 뜨면서 놀랐습니다. 아니 얘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게냐 옥황상제는 천상세계를 주재하고 계시는 높은 지위에 있으신 분이야 이 지상에서 바다 하나만을 다스리고 있는 우리로서는 감히 혼인을 정할 위치가 아닌 것이다. 그렇지만 아바마마 지금 그 옥황상제님의 따님이 우리 꽃섬에 내려와 있답니다.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니 어제 저 해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옥과 얼굴을 보아서 그가 옥황상제 따님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결혼주선을 해주마. 그러나 한 가지 걱정되는 일이 있어 무엇입니까 땅을 맡아 다스리는 지신이 있단 말이야 그 지신 놈의 심술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터이니 네가 선녀와 짝이 되었단 말을 들으면 어떤 방해를 하려 될지 그게 걱정이란 말이다. 그러나 선녀에게만 마음이 가 있는 옥황의 아들로서는 나중일 같은 건 생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로 옥황의 아들은 물에서 나와 꽃섬으로 갔어요. 그날따라 일기가 더 화창한 탓에 꽃들은 다른 날보다 더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새들은 더 즐겁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선녀는 꽃밭 속에 앉아 먼 동해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심조심 걸어간 옥황의 아들은 선녀의 뒤로 가 가만히 선녀를 불렀어요. 선녀님 생각도 않고 있었던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선녀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이 바다를 지키고 있는 옥황님의 아들입니다. 비로소 안심을 한 선녀는 옥황의 아들이 옆에 와서 앉도록 자리를 옮겨주었습니다. 용황님의 아드님 천상에서 많이 듣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실은 어제 이 물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선녀를 보고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어요. 저도 지금 왕자님을 만나 뵈니까 10년 전부터 사귀해 온 사람 같이 가깝게 느껴지는군요. 그게 천생의 인연이라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저는 선녀님을 이렇게 만나기 전부터 얼굴도 모르고 음성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언젠가 한 번은 꼭 만나지겠거니 하는 생각을 해왔어요. 어쩌면 서로가 다 그랬을까 저도 항상 내가 언젠가 한 번은 땅나라에 내려가 보고서 그곳에 있는 용황님의 아드님을 만나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왔거든요. 두 사람이 한참 이야기를 하고 보니 주위의 많은 양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빛깔들이 흰지 꼭 눈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인형들 같이 보였습니다. 용황의 아들은 눈을 크게 뜨고서 놀랐어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을까 이런 많은 양들이 우리의 만남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천상에서 보내주신 고기와 젖의 선물인가봐요. 이렇게 되어서 부부가 된 선녀와 용황의 아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서 기르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엔 마가 된다는 속담 그대로 이 부부의 행복을 시기에 방해를 시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용황이 염려했던 대로 땅을 맡아 다스리고 있는 지신이 이들을 질투해 해칠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고 보라고 용황의 아들놈을 죽이고서 선녀를 내 아내로 빼앗아 올 테니까. 어느 날 꽃삼으로 몰래 숨어 들어간 지신은 그들이 집을 짓고 사는 주비에다 가시나무를 심어 놓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심술뿐 아니라 조바를 부리는데도 남다른 재주가 있는 지신은 그들을 가시 울타리로 꼼짝 못하도록 가두어두려고 한 것이에요. 과연 순식간에 가시나무는 숲처럼 자라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갈 수도 없게 했고 지게를 지고 뗄나무를 하러 나갈 수도 없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난관에 빠져 있을 때 혼자서 좋아하고 있는 것은 지신이었습니다. 내 놈이 별수 있으려고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나왔다가 가시에 찔린 용왕의 아들은 피를 철철 흘리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나를 빨리 자리에 눕혀주시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선녀는 엉엉 울면서 왕자를 자리에 눕히고 간호를 해주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탓으로 끝내 죽고 말았지요. 선녀와 두 아들딸이 왕자를 흔들면서 몹시 슬퍼했지만 한 번 숨을 거둔 왕자는 다시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용왕과 옥황상세가 합동으로 지신을 벌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지신이 혼자 남아있는 선녀를 빼앗기 위해 배를 저어 꽃삼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바람으로 배를 뒤엎을 듯 하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너 이 지신놈아 내 목소리를 듣느냐?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너 이 간악한 지신놈아 내 죄를 네가 알고 있느냐? 지신도 배가 엎어지려는 위기에 처하자 별 도리가 없어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아이고 상제님 제가 어쩌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놈아 남을 헤쳐놓고 이제 와서 용서라니 바람뿐 아니라 비가 퍼붓고 벼락이 치고 하는 바람에 지신은 정신을 못 차릴 만큼 고통을 당해 마침내 죽을 재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신을 벌한 옥항상제는 여덟필의 백마와 수레를 내려보내 선녀를 천상으로 불러들이고 두 아이들은 섬의 임자가 되어 섬을 다스리도록 남겨두었습니다. 꽃섬 이래서 훗날 이 섬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두 아이들을 닮아 모두가 얼굴이 아름다웠던 것이라고 지금까지 전해온답니다. 오늘의 동화 욕심많은 윤보사 서울에 윤보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관상을 잘 보기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보사는 혼자서 중얼거렸지요. 내가 내 관상을 보니 벼슬을 하기는 하겠는데 북쪽으로 부임해 갈 일이 걱정이야. 윤보사는 과연 함경도의 영흥보사로 부임하라는 임금님의 칭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걱정은 자기의 상을 보니 어사로부터 변을 당할 상이라 그 일이 마음에 몹시 걸렸습니다. 아무튼 영흥고을에 부사로 부임해 가는 날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서울을 떠나 다락원이란 곳에 이르러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이들이 쉬고 있는 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박립을 쓴 어떤 상제 한 사람이 주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인장 계신가 그러자 주막집 여인이 나와서 대답을 했지요. 아이고 어서 오셔요. 아범은 잠깐 외출을 하고 없는데요. 무슨 일이시지요? 아니야 별일은 아닌데 지나던 길이라서 들러본 게지. 돌아오거든 내 집에 잠시 들르라고 말하시오. 상제는 그러면서 가버렸습니다. 상제가 없어지기 무섭게 윤보사는 주막집 여인을 불러 물었지요. 지금 어떤 그 상제가 누군가 이 마을에 사는 이 찬판댁 자제분인데 3년 전에 찬판댁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상제로 있는 중이었지요. 3년 전에 돌아가셨다면 탈상이 금년이겠구먼 지내는 것은 어떤고 워낙 찬판댁에서 청렴하셨기 때문에 지금 지내는 것이 몹시 궁색합지요. 현재는 초상떼진 빚까지 갚지 못해서 매우 곤란한 형편에 있는 걸로 아옵니다. 그 길로 윤보사는 이 찬판댁 집을 찾아가서 빈소에 절을 한 뒤 비통한 목소리로 곡을 했습니다. 너무도 그 울음소리가 비통했기 때문에 상제 이하 집안 사람들은 모두 눈을 뚜룩거리면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과는 어떤 사이시기에 저토록 자별하게 곡을 하시는 걸까? 곡을 다 마치고 난 윤보사는 상제와 맞절을 하고 나서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자네 춘부장하고는 형제 이상으로 절친한 사이였는데 내가 수년 동안 변방에 가 있었던 탓으로 이렇게 나보다 먼저 세상을 버리고 가신 줄을 모르고 있었네. 그러나 이미 간 사람을 지금 슬퍼한들 무얼 하겠나? 진구된 정본으로 내가 자네를 도와주고 싶으니 이것을 지니고 있다가 나를 한번 찾아주게. 나는 지금 영웅 부사로 부임해 가는 길일세. 그러면서 윤보사는 상제에게 족지 한 장을 써주고서 나왔습니다. 아무리 뜯어보아도 그 상제의 상이 장래의 어사라도 한자리 할 만한 비범한 인물이라서 윤보사는 미리 그 뒷날에 닥쳐올 액을 면해보자는 속셈이었어요. 초상 때 진 빚을 못 갚아 허덕이고 있는 때라 이 상제로서는 더할 수 없는 대은인을 만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에 쪼들리고 있던 이찬판댁 식구들은 모두 얼굴이 활짝 펴지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에 탈상을 한 이찬판댁 자제는 근근히 노자며 품만 구해가지고서 길을 떠났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영웅 고울의 윤보사를 찾아 나선 것이었지요. 며칠 만에 영웅에 도착해 품에 지니고 간 윤보사의 쪽지를 보여줬더니 파수를 보던 문재기들이 두말 않고 이 젊은이를 안에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먼저 오늘날의 비석격인 통인이 그 쪽지를 보고 사연을 듣고서 부사 앞에 아뢰었지요. 사올에 사는 손님 한 분께서 사또 나으리를 뵈러 왔습니다. 윤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날 다락원을 지날 때 이찬판댁 아들 되는 사람에게 써주었던 쪽지 생각이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부사 앞에 읍을 하고 서 있는 사나이는 틀림없이 그때 이찬판댁에서 본 그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윤보사는 그 젊은이를 보고 또 보고 하더니 갑자기 불친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가 누구이지? 예, 전에 저희 집에서 부사님을 만나 뵌 이찬판댁 아들 되는 사람이 옵니다. 윤보사는 고함을 버럭 질렀습니다. 뭐, 이찬판댁 아들이라고? 난 이찬판댁이란 사람의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 그때 저더러 영웅에 찾아오라 하시며 이런 쪽지까지 써주셨는데 그새 그 일을 잊었사옵니까? 어디 보자. 그러더니만 부사는 그 쪽지를 받아 펴보고는 짝짝 찢어 내던지며 호령을 내렸습니다. 이 미친놈을 당장에 끌어내어 고을 밖으로 내쫓아라. 어디서 미친놈 하나가 굴러와 거짓말을 하려 두느냐. 다락원 주막집에서 보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보고 또 보고 해도 이 젊은이의 상이 장래의 어사가 될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대로 가까이 하다가는 자기를 해칠 인간으로까지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는 수 없이 동원을 쫓겨나온 젊은이는 이곳저곳을 헤매다니다가 길가에 있는 헌 방앗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날은 저물고 배는 고프고 이런 엄동설 안에 우선 얼어 죽는 것만이라도 면하자 하는 생각에서였어요. 부사의 엄명이 내려있는 터라 어느 집도 그를 들여보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지고 나온 여비까지 다 떨어지고 없었습니다. 집을 깔고 앉아 오들오들 떨고 있으려니까 어떤 늙은이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이 추운 날씨에 이런 곳에 앉아 떨고 있는 거요. 젊은이는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사정이 이러이러해 하는 수 없이 여기서라도 밤을 새려고 이러고 있노라고 이야기했더니 늙은이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인심이 그럴 수가 있다니 지나는 걸음에 어떤 젊은이 하나가 방앗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이길래 이렇게 들어와 본 건데 이러다가는 오늘 밤 안에 얼어 죽고 말 테니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 늙은이를 따라 젊은이가 간 조그만 집엔 이 늙은이 외에 또 한 사람의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저인 내 딸이오. 시집가서 3년도 채 못되어 남편을 여의고 이렇게 내 밑에 와있소. 저희 아버지까지 없으니 나하고 두 과부가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셈이지요. 이 젊은이는 천행으로 그런 은인을 만나 한겨울을 그 집에서 보내고 그 늙은이의 딸과 인연까지 맺었습니다. 다음에 봄에는 장모가 주는 많은 돈을 얻어 서울로 돌아왔지요. 그러고선 마침 그 봄에 열린 과거의 응시에 장원 급제를 했습니다. 임금님을 친히 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겪은 일 중에서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경험담이 있거든 한번 말해보아라. 임금님이 묻자 영흥에서 지냈던 이야기를 했더니 임금님은 조용한 곳으로 이 한림을 불러 봉서 석장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봉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첫 봉을 떼어보아라. 집에 가서 첫 봉투를 떼어보았더니 이런 글이 씌어 있었어요. 너에게 함경도 지방 어사를 재수한다. 지금 곧 내려가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 인심을 잃고 있는 영흥 부사를 바직시킨 뒤 두 번째 봉투를 떼어보아라. 윤부사는 이 한림을 처음 다락원에서 보았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관상이 정확한 것이었으나 영흥 부사가 되고 나서 보았을 때는 욕심이 본심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림의 관상을 바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헤어진 옷에 쭈그러진 갓을 쓰고 영흥을 찾아 든 이 한림을 보고서 먼저 놀란 것은 아내가 되었던 늙은이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난군께서 서울로 돌아가 큰 벼슬이나 해와서 저를 부르러 오실 줄 알았더니 이 모양이 어찌 된 일이오 벼슬하기가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장모가 준 돈도 서울 가서 다 써버리고 그날 밥도 얻어먹을 수 없는 형편이 못되기로 또 이렇게 그대를 찾아온 게 아닌가 장모가 새 옷 한 벌을 내어왔습니다. 사위 그 추한 풍채를 남이 볼까 겁이 나는 구려 어서 이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오 장모님 고맙소 새 옷으로 갈아입으니 사위의 풍채가 갑자기 옷골같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입고 있던 그 새 옷은 고스란히 벗어놓고서 사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휴 그 사람 행색만 거짓골이 된 줄 알았더니 정신까지 돌았던 모양이구나. 그런데 밖에서 소란한 소리가 나기에 나가보았더니 암행어사가 출동했다 하여 영혼 고울이 온통 들썩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윤부사가 그렇게 백성을 괴롭히고 있더니 귀엽고 암행어사가 나타났단 말인가. 가서 보니 그것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사위였습니다. 늙은이는 너무도 반가워서 동암마당을 돌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지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사위가 어사 한자리 안하고는 영흥 땅에 다시 나타날 까닭이 없지. 이알림이 윤부사를 파직시키고 서울로 압송한 뒤 두 번째의 봉사를 열어보니까 그 아내는 서울로 내려오지 말고 그곳에서 영흥 부사를 1년만 채워주고 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흥 부사가 되어 장모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셋째 봉사를 열어보았더니 그 아내는 다음과 같은 글이 씌어 있었습니다. 너를 구원해준 그 늙은이에게 충분한 돈을 주어 여생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의 딸은 너의 부인으로 삼아 장차 서울로 데리고 와 달란하게 살도록 하라. 서울래와 옥에 갇혀있던 영부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관상을 잘 보았던 건데 그만 그놈의 욕심 때문에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사슴이 불어온 토끼 깊은 산속에는 여러 동물 친구들이 서로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긴 겨울이 끝나면서 산속의 동물들도 하나 둘 기지개를 켜고 나왔지요. 떼를 지어 나무 껍질 아래에서 잠을 자던 무당벌레도 땅속에다 굴을 파고 겨울잠을 자던 곰도 봄이면 좀 더 큰 불로 뿔가리를 하는 사슴도 높이 쌓인 눈 밑에 귀를 뚫어 먹이 저장소를 드나들던 토끼도 말입니다. 그리고 온갖 식물들은 새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먹이가 될 풀립과 나무 새손을 찾아 나온 토끼는 옹달샘으로 물을 마시러 가다가 사슴을 만났어요. 안녕? 이제 봄이 되었으니 먹이를 구하기도 쉽겠지 정말 다행이야. 커다란 눈망울 때문에 겁만 고착해 보이는 사슴이 먼저 아는 척을 하며 인사했습니다. 그래 오늘따라 내 뿔이 더욱 멋져 보이는구나 토끼도 마지못해 웃어보였습니다. 토끼는 사실 마음속으로 사슴을 몹시 부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사슴은 얼마나 좋을까 가늘고 긴 목과 커다란 눈 큰 키 게다가 도도하게 솟아오른 멋진 뿔은 또 어떻고 어디로 봐도 완벽해 보여 사슴과 헤어진 토끼는 힘없이 걸었습니다. 토끼는 사슴의 당당함을 당당한 외모에 비해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보잘것없게만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갔을까요? 토끼는 산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밑에 이르렀습니다. 괜스레 화가 난 토끼는 나무 아래서 걸음을 멈추고 중얼거렸어요. 나는 왜 토끼로 태어났을까? 쓸데없이 큰 귀는 우스꽝스러워 보일 뿐이야. 게다가 앞다리와 뒷다리의 길이도 같지 않으니 맵시가 날 턱이 있어? 나도 사슴으로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사슴이 부러우냐. 네가 그토록 사슴이 되는 것이 소원이라면 사슴이 되려모나. 토끼는 화들짝 놀라며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몇 아름이 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늙은 나무만 있을 따름이었어요. 내가 바람소리를 잘못 들었나? 주위를 둘러보던 토끼는 센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슴이 되고 싶은 마음에 헛소리까지 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고개를 돌리던 토끼는 자신의 다리에 눈길이 닿자 그만 깜짝 놀라. 옹달샘으로 달려갔습니다. 내 다리가 이상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옹달샘으로 달려간 것이지요. 옹달샘에 도착한 토끼는 조심스레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짧은 비명을 지른 토끼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입을 벌리고 서 있는 한 마리 사슴이었습니다. 그렇게도 부러워하던 멋진 뿔이 자신의 머리 위에 당당하게 솟아 있었어요. 그뿐인가요? 길고 늘신한 다리는 또 어떻고요? 내가 정말 사슴이 되었네. 세상에 이럴 수가. 사슴이 된 토끼는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지. 사슴이 된 토끼는 몸을 빙빙 돌려가며 옹달샘에 비춰보고는 앞발을 들어 자신의 볼을 때렸습니다.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였지만 사슴이 된 토끼는 오히려 기뻤어요. 분명 꿈은 아니라는 표시였으니까요. 산속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나무에 산신령 할아버지라도 깃들어 사는 것일까요? 어쨌든 누군가 토끼의 소원을 들어준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때 다람쥐와 못 보던 토끼 한 마리도 옹달샘을 찾아왔어요. 한껏 기분이 들뜬 사슴이 된 토끼는 못 보던 토끼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넌 못 보던 토끼로구나. 어디서 왔니? 어, 난 원래 사슴이었는데 이제 토끼가 되었단다. 난 오래전부터 토끼가 되고 싶었거든. 큰 귀에 이리저리 마음대로 움직이고 작은 소리도 쉽게 들을 수 있는 토끼가 부러웠어. 위험한 순간 손살같이 달아날 수 있는 달리기 실력도 그렇고. 귀가 큰 토끼보다는 다리로 보나 뿔로 보나 사슴이 훨씬 더 멋지지. 며치도 안 돼 후회하게 될걸. 사슴이 된 토끼는 토끼가 된 사슴을 향해 마음속으로 혀를 낼름 내밀어 보이고는 다람쥐를 향해 물었습니다. 다람쥐야 내 모습 어때? 너도 반할만하지? 뺨 주머니에 먹이를 넣어 나르던 다람쥐는 무슨 말인가 할 듯하다 그냥 웃어 보이기만 했습니다. 사슴이 된 토끼는 어깨를 윽습거리며 옹달쌤 주위를 뽐내듯이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모습을 옹달쌤에 비춰보며 깰끌거리곤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토끼가 된 사슴이 귀를 쫑긋 세우더니 뒷발로 땅바닥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풀 사이로 사냥꾼이 총을 쏘며 나타났어요. 동물들은 약속이나 한 듯 몸을 숨기기에 바빴지요. 다람쥐는 쪼르르 가까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람쥐는 발에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서 나무를 아주 잘 타거든요. 토끼가 된 사슴은 깡충깡충 수풀 속으로 뛰어갔고요. 토끼는 몸놀림이 재빠르고 걸음도 빨랐습니다. 특히 뒷다리가 길어서 산 밑에서 산 등성이 쪽으로 달아나는 데에는 유리하답니다. 큰 메토끼는 비탈진 산길을 1시간에 80km까지 뛰어 올라갈 수 있대요. 그렇다면 사슴이 된 토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슴이 된 토끼의 긴 다리는 사냥꾼을 피해 어떻게든 달아나려 했었지만 사슴이 된 토끼가 무엇보다 자랑스러워 했던 뿔은 자꾸만 나뭇가지에 걸려 도망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사냥꾼이 쏜 총알이 사슴이 된 토끼의 발밑에 와서 꽂혔습니다. 사슴이 된 토끼는 겁에 질린 채 걸음아 나살려라 달리고 또 달렸지요. 나뭇가지에 걸려 뿔 여기저기가 긁히고 상처를 입었지만 사슴이 된 토끼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정말 사슴이 된 토끼를 아프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냥 토끼로 사는 건데 내가 가진 것은 우습게 생각하고 남이 가진 것만 탐내더니 꼴 좋구나. 사슴이 된 토끼는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토끼가 되고 싶었습니다. 후회가 물밑듯이 밀려왔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천소대사와 구렁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천소대사가 계셨다고 한 절이 보광사 였습니다. 충청남도 부역은 임천면 무재산에 있었던 보광사라는 절은 고려때 원명국사가 있었던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처음에 그 절은 없어지고 지금은 절터 몇 개 주출돌만 남아있답니다. 그 절터에서 내려다보이는 아래에 있는 가장굴이라는 마을이 천석군이 살았던 마을입니다. 옛날 이야기에서 찾는 또 다른 실제의 이야기도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